앞으로 스마트폰의 통신사 제한을 풀 수 있는 언락 허용 법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됐다는 소식 이미 접하셨을 텐데요. 스마트폰의 언락 규제가 풀리면서 소비자들에게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 신재희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스마트기기들의 언락, 즉 잠금 해제를 허용하는 소비자의 언락 선택 자유화와 무선통신 경쟁력 강화 법안이 이제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휴대폰 사용자들은 언락폰으로 출시되는 제품을 구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특정 통신사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대신 락이 걸린 상태의 스마트폰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아 다른 통신사로 재가입할 수 없습니다. 이에 이번 스마트폰 언락 규제가 발효되면 소비자들은 새로운 폰을 구입하지 않아도 자신이 희망하는 통신사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생기며 해외에서도 자신의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우선은 손님들이 다른 캐리어를 가셔서 버라이존 말고도 AT&T, 티모빌 가서도 그 한 전화기로 다 쓸 수 있고요. 그리고 딴 나라를 가도 신카드만 바꾸면 그 나라에서 전화기를 쓸 수가 있어서 그게 좋은 점이죠. 하지만 이동 통신사들마다 사용하는 주파수 또는 네트워크가 다르기 때문에 아무리 언락 규제가 풀린다고 해도 통신사 선택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상당한 제한이 따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 버라이존과 스프린트의 경우 CDMA 통신 방식을 지원하고 AT&T와 티모빌의 경우 GSM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AT&T 휴대전화가 언락되어도 버라이존 또는 스프린트 통신사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각자 통신사마다 쓰는 라디오 채널 같은 게 있는데 채널이 다르기 때문에 버라이존만 좀 다른 걸 쓰기 때문에 GSM하고 CDMA 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언락을 해서 가져오시더라도 버라이존으로는 못 쓰세요. 반면 버라이존 휴대전화의 경우 이미 락이 풀려 있고 AT&T와 티모빌이 사용하는 GSM 네트워크는 다른 네트워크와 연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버라이존 휴대전화를 이용해 AT&T와 티모빌 통신사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처럼 언락 규제법이 활성화되면서 GSM 방식을 사용하는 AT&T는 티모빌과 그리고 CDMA 통신 방식을 지원하는 버라이존은 스프린트와 심카드를 바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언락 해제 허용이 발효돼도 휴대전화 사용자들은 여전히 이동통신사 선택에 있어서 제한을 받게 되지만 자신이 휴대전화를 해외에서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LA18 프라임 뉴스 신지입니다. LA18 프라임 뉴스 신지입니다. LA18 프라임 뉴스 신지입니다. LA18 프라임 뉴스 신지입니다.